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살로니가 후서 1장은 작정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작정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때로는 정말 크게 한번 혼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신데 아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싶은데 뭔가 내가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거나 또 사랑 없이 훈계를 듣는 일은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소리 질러도 부드럽게 질러주기를 원한다.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나 사람은 따뜻한 사랑을 받기 원해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구나 사랑받아 정말 마땅한 존재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대살로니가 우선은 왜 쓰여졌을까요? 대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교인들을 향해 굉장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위로를 받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중에서 전서의 말씀에서 오해를 한 것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금방 그냥 즉시 오실 것처럼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 내일 오시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 내일 오시는데 아휴 일하지마 그냥 우리 마음대로 약간은 그런 마음들 그냥 쉬자 아니면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면 되지 무슨 일까지 하겠어?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대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이 책망하기 위해서예요. 권면하기 위해서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오늘 보면요. 대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어떤 권면하거나 어떤 훈계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보다는 지금 이 말씀에서는 먼저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또 칭찬합니다. 다시 또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교인들을 격려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기 원하는 첫 번째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랑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랑임을 확신하게 하소서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물론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를 보니 이 교인들 진짜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기뻐했겠지만 제 자신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잘 와닿으시나요?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숨막히게 여기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적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숨막히게 이끌어 가신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어쩌면 일하는 시간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갖기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일한다면서 일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지치고 또 억누르고 자유하지 못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요? 아휴 그럴리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걸요. 저는 기도도 잘 못해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저는 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걸요. 아마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제살로니가 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그것은 여전히 오늘도 사랑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거나 탁월하거나 성공해서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애초에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성공했던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포지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해야만, 뭔가 성취해야만 자랑스럽게 여기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의 인내와 믿음 때문에 너희를 자랑스러워 한다. 물론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칭찬한다고 자랑스러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제가요? 제가 무슨 믿음이 있나요? 제가 무슨 인내가 있나요?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하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아침에 회사를 가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에게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뭘 잘해서 아니고 그저 그 주님의 보자로 나오는 마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 앞에 나와 그래도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고 나오고 계시잖아요. 초대교회만큼 어려운 박해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또 나오셨잖아요. 지금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내와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해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까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했든 뜨겁게 찬양했든 또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께 나오셨잖아요. 말씀 들을 때 혹시 또 졸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졸아서 뭐하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계속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인내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아홉 살인데요. 요즘은 조금 뜸하긴 한데 가끔씩 새벽 기도에 저 따라 나가겠다고 뭐 교회가 또 좋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나오면 그런데 저 따라서 또 말씀 듣겠다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갑자기 큼칫 놀라세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아이가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아유 잘한다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오면요 찬양할 땐 그래도 괜찮은데 말씀을 드릴 때에는 조금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이렇게 막 뒤로 넘어가다가 옆으로 하다가 제 무릎에 누워서 잘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야 일어나 지금 이러려고 나왔어 너 정신 차려 이럴 거면 집에 가 집에 누워 다 그냥 이랬을까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왜요? 그저 교회가 좋다고 하나님 좋다고 또 아빠와 함께 있다고 있고 싶다고 교회에 왔잖아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끝나면 아빠 언제 가 그럽니다. 빨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왜? 이 아이가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또 즐겨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자랑스러운 거예요. 얘가 잘해서 아니에요. 뭐 했어요. 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에 어쩌면 제가 그날은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아요. 왜? 이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뭘 잘해야 여러분들이 뭘 성취해야 좋아하신다고 여기시는 분들 그렇게 여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어떤 수치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끄러움 어떤 정제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제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책망하고 비난하는 습관 혹시 있으세요?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기도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자랑스러우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물론이지.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저 이런데요. 저 이런 모습인데요. 기도하고 있잖아. 그래도 네가 내 앞에 나왔잖아. 내가 말씀 듣고 있잖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며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붙드실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개인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심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믿음과 인내를 칭찬했죠.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5절부터 10절까지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환란 가운데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림하실 것 강림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환란 가운데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 중에서도 믿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인내에 대해 칭찬했죠. 하지만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11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니고 내가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언가 잘하려고 몸부림치시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몸부림쳐서 내가 잘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 하나님이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세요? 또는 이 세상에서 또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세요? 그 일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혹시 위태롭고 힘들고 지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신다고 했어요. 요즘 요즘 삶이 좀 많이 바빴습니다.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바쁘다. 또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너무 버거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있는 부담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담들을 다 가져가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래 원래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지. 그래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길 왔잖아. 주님이 하신다고 했지. 그러니 마음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들 다 평안해지고 괜찮아시더라고요. 선교학에서는 여러분 미시오 데이 라는 말이 있어요. 미시오 데이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세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될수록 교회에서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때로 지쳤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라 또 반대로 나는 너무 한 것이 없어서 지쳤다고 해요. 이해가 좀 안 되죠. 한 게 없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한 게 없으면 다음에 더 일을 하셔야지 왜 한 게 없어서 그만둬야 된다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한 일이 없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하잖아요. 한 학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아무 일도 하는 것 없어서 지친다고 하시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그 자리에 계셔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그 자녀 누가 맡아주고 기도해 줍니까. 부모님들이 해주시지만 또 선생님들이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또 다양한 너무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역장 속장 사역들이 있고 위원회 사역들이 있잖아요. 각 국장들 부장들 사역들이 있어요. 또 여러가지 사역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지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부르심을 상기했는데 갑자기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지 아세요? 내가 다 하겠다 해서 왔는데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래? 뭐가 했어? 그럼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 거 다 개수해 볼까? 제가 정말 전문용어로 깨갱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일 하나님이 한 일 목록을 한 번 물론 엑셀로 만들진 않았는데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네요. 주님. 돌아보니 정말 다 주님이 하셨네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말은 하는데 왜 부담이 됩니까? 왜 어려운 것입니까? 왜 지치는 것일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명확히 다시 붙으십시오.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부르시면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선한 일도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셔서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요. 이 시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랑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또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말했던 것처럼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이 말씀이 붙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다시 붙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 그 사랑과 그 위로와 그 격려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너를 정제하지 않아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아 나는 너를 이끌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기도하는 이들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나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스스로를 정제하는 이들마다 이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대살로리가 교회를 격려했던 이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오늘 다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고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확신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임자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개인의 모든 사여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들 모든 선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조차 믿음의 역사도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안에 있도록 애쓰십시오 여러분 뭔가 성취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주님 안에 머물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다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드시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집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잘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님들마다 지금까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성도님들마다 이제는 다시 그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하민들 또 부르심의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들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자책하는 마음들을 모두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자책하는 마음들을 모두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부터 예측 das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예측 sprout에